시장, 오늘 저녁도 소외를 보냈다 3, 2, 3 준비했고, 8, 4, 4 시장, 2, 3 영상부터 촬영 시작 예수, 영상부터 촬영 7, 4, 4 1, 2, 3 야, 유기상 왜 들어오는거냐? 야, 유기상 넷플릭스나 봐라 여기서 여기 들어와서 저 물 흐리지 말고 어 뭐 오늘 뭐 한 5분 10분 정도만 그 잠깐 뭐 얘기를 나누려고 잠깐 킨 건데 저기 어 뭐 오늘 그 많은 해외 팬분들이 그 커피차를 좀 보내주셨는데 뭐 그래도 뭐 감사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한 5분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뭐 되게 많은 어 그 분들이 뭐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뭐 많이 조금 선수들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해서 어 시즌이 끝나면 제가 뭐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얘기를 한번 하고 조금 받은 것들에 대해서 좀 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어 뭐 뭐 여기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다들 저 어 어 어 그 통역해주신 분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어 하여튼 뭐 오늘 이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정기력이 두 경기 남았는데 끝나고 이제 플레이 곱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끝나고 어 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뭐 한국은 지금 9시인데 많이 좀 있으면 자야될 시간이 있네 외국은 몇신지 모르겠네 브라질인가? 브라질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분들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하는거 같은데 하여튼 뭐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아침 보내시고 오늘 커피샤 너무 감사합니다 티셔츠 제가 만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아 인도네시아 일곱시구나 나중에 또 만나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승우 유기사항 제가 들어오지 말고 빨리 저 자라 안녕 안녕 radar 안녕 아빠 urez 감사합니다.